원의 접선 알려주세요 라고 그랬네요. 우리 원의 접선이라는 게 뭐예요?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말 그대로 접하는 선입니다. 이 접하는 선 얘가 접선이야. 근데 사실 이것만 알아가지고 문제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죠?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문제를 알아갖고 성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접선에서 우리 알아야 되는 것도 조금 뒤에 알려주도록 할게요.